자, 아빠 거부터 자,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참 알차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네 어, 그러실 거야 왜냐하면 아빠가 주관이 뚜렷한 분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 주관이라는 게 뭐냐면 밖에 나가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내 고집도 있고 내 직성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 의견을 좀 많이 따라주고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우리 할머니 수위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여 남자가 남자답지 않아 보이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집에 들어오면 좀 덜 그러시는 것 같아 밖에서는 맞춰주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그만큼은 또 안 하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엄마 많이 맞춰줘? 맞춰주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답답해요 그냥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서 엄마한테 질문을 한 게 그 얘기예요 아빠 볼 때 어떤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만 그러니까 밖에서는 착한 척이라기보다는 내 주관이 없이 많이 맞춰주지만 안에 들어와서는 좀 덜 그럴 거다 고소리가 고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 솔직히 얘기한다 가장의 자리라고 보기에는 아주 힘이 약해 그렇죠 너무 힘이 약하고 주택도 이거 딱 기둥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보는 수전에서는 물론 내성에 차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 나도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내성에 모시가 차겠어 근데 그냥 좋게 바라봐주고 싶어도 근데 엄마 입 담으지 좀 오래되셨어? 한참 됐어 그렇다고 해 근데 속은 막 부글부글 끄는데 말을 안 한대 지금 많이 비웠죠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러고 사줘야 돼 아빠는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가장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 아빠는 그냥 회사 생활을 하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그냥 제일 좋은 회사 생활은 솔직히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인 근데 그런 그냥 사주다 그래서 특별히 툭 튈 거 없이 이 아빠는 그냥 이 아빠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뭐 그냥 이 아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벌어서 뭐 그것보다는 그냥 편안히 몸 건강이만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냥 요런 정도 근데 욕심은 되게 많아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욕심을 부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기 그릇이 얼마인지는 아빠도 알고 있어 절대 모르지 않는다 소리 나오거든 아니야 알아 아는데 말하는 거나 요런 것들 있잖아 그 표현만 그렇지 않은 거야 근데 뭐를 팍 지르고도 속으로는 좀 뭔가 떨려 막 이런 거 뭔지 알지? 걱정돼 무슨 말 날라올지 등등 이런 거 있잖아 아빠는 대심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는 아빠 보고 살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애들 있잖아 애들 커가는 거 보면서 왜 제일 큰 말념복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라 그랬어 그냥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한마디로 그래서 살았는데 내 남편 자가 내 남편 자같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되게 그 자리가 튼튼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리고 앞으로 무슨 기대도 없겠지만 기대도 하지 말래 안 해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뭐 할 게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아닌 척 해도 이 아빠도 오래 살고 싶은 어떠한 욕심도 있고 그래서 뭐 건강수나 이런 데에는 크게 올해는 문제는 그닥 없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아빠 것도 궁금한 거 있으셔? 같이 살아야 되나? 나는 솔직히 그렇다 나는 엄마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별 볼 게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사는 거에 만족한다 하시면 그냥 사세요 대신 뭐 크게 금전이 됐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냥 신의 물이 거꾸로 흐르진 않잖아요 이게 계속 애들이 어리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살아야지 살아야지 했는데 근데 제가 후회해요 진짜 후회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애들한테 안 좋은 걸 많이 보여줬어 맨날 싸우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점점 말수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 내가 조금 리더십 있게 누군가를 웃겨주기도 하고 의견도 내고 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맞아 엄마는 근데 엄마도 끈기는 조금 부족하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주의 생김새를 잘 들으면 답이 어느 정도 보여 끈기는 모자란 사주나 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주다 그리고 조금 엄마도 이동이 조금 있는 사주 있잖아요 출장 가는 것도 이동이지만 그 틀 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했어요 엄마는 몸 안 움직이잖아 엄마는 병 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시더라도 그렇게 선택을 하셔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살 때까지 사가지고 그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갈라슴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걱정인 거죠 근데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난 솔직히 어린 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편을 둔다기보다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얘네들 눈치 빨라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엄마가 만약에 중도 하차를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게 이제 이혼이라고 친다면 애들은 이해해요 차라리 엄마가 나가서 뭐 남자친구를 만나던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하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많은 아이들이지 엄마가 끝까지 아빠랑 살면서 답답하게 우리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이런 생각들은 안 하기 때문에 큰 애는 그러는데 작은 애는 많이 좀 그런 거에 예민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왜 같이 살면서 우리를 낳았어? 이것도 이해도 안 되고 아직 이 나이 또래가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거였으면 조금 더 키워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스물셋 스물다섯이면 절대 어린 나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자 엄마의 사주가 있어요 그리고 내 뱃속으로 낳았다 하더라도 첫째랑 둘째랑 당연히 틀릴 거고 그리고 생김새도 물론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엄마를 이해하는 부분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도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결국은 나는 지네의 자존심인 거야 그 한 가정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아빠가 있고 우리들이 있고 근데 결격 사유가 될까 봐 이 아이들도 마음은 뭉글뭉글한 애들이 맞아 근데 보이는 것도 무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맞거든 아직까지는 엄마를 많이 이해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고 나서 여자의 일생이 됐던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이해하기는 조금 어린 나이다 그거는 맞죠 어리죠 이제 작은 애가 아빠랑 진짜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집에서 내보냈어요 이러다가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연을 끊을 정도로 둘이 안 좋아 그래서 집을 원룸으로 얻어서 제가 내보냈어요 본인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야 본인은 행복해하면서 엄마가 예를 들어 아빠랑 떨어져야 더 행복하대 그것도 엄마의 행복이거든 근데 저는 한쪽 마음으로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랑 아빠랑 저렇게 등을 쥐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내 자식을 내가 낳았어도 내 부모와 아빠와 더 인연이 깊은 아이가 있고 엄마와 더 깊은 아이가 있고 부모 둘과 다 연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 저희는 어때요? 큰 애하고는 잘 맞아요 그냥 셋이 잘 맞는 것 같아 크게 무탈하지 않고 큰 애가 조금 호응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심 같은 게 작은 애는 아예 제로고 그냥 지밖에 몰라 그냥 이름대로 보이네 유유 리은이가 원래 민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리은이로 바꿨어요 이거 삐처리 해야 돼 맞아 그냥 난 그렇게 보여줘요 각자의 삶인 거예요 정말 환식인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자면 큰일이 있을 때 움직여주는 거는 둘째 아이가 될 거예요 아예 앞으로 살아가면서 근데 사사건건 조금 이제 약간 참견 아닌 참견을 하고 그런 것들은 첫째 아이가 될 거고 근데 딱 부러지는 거는 솔직히 둘째가 더 딱 부러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나이가 먹은 어느 날 내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고 하면 둘째 꼬맹이 얘기를 들어도 괜찮을 거예요 워낙 딱 부러져요 너무 부러져요 사회생활도 사회생활할 때 말 엄청 많겠네 아닌 거는 아닌데요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인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난 이게 더 좋다고 봐요 막말로 나가가지고서는 뭐 해먹고 살 거 진짜 없겠어요 근데 부조리하거나 이런 거는 또 못 참는다 그러거든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 사주를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게 많이 갈라진다 해도 아이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첫째 아이랑은 잠깐 잠깐의 세월을 등져야 될 수도 있어 첫째 아이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 같아 근데 지가 시집을 가보고 뭐하고 하면 왜냐면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절대 강요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첫째는 외려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보고 엄마 엄마 힘들매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편안히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외려는 둘째가 그렇게 말을 안 해 엄마 우리를 이렇게 놨으면 같이 책임져 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걔는 그래서 내가 되게 이기적인 xx다 이러는데 근데 반대일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찢어져 버리고 나면은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마상을 많이 입어 마음에 상처를 좀 많이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처글지가 될 수도 있는 왜냐면 그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필요하잖아 근데 또 이 아이는 생각이 또 심해가 깊어가지고 어? 혹시 나 때문에 이유는 없었나? 막 등등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을 거고 둘째 아이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상처를 걔가 더 많이 입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략도 그렇지 않을 거고 엄청 이게 마음에다가 모든 걸 싸놓고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린 기억도 못하는 얘기를 해요 응응 그 뭐지? 근데 딱 여기서 무언가 답을 내려드린다면은 삶이 너무 각자예요 사주도 너무 각자고 물론 맞는 얘기기는 사주가 각자인 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너무 뚜렷하게 자기의 특성들이 있어 이 집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가끔 가다가 모여가지고 이게 차라리 이게 차라리 낫지 그냥 한 집에 있어가지고 뭐 그냥 그래요 내 딸이니까요 엄마니까요 이런 것보다는 반갑게 어쩔 때 한번 만나가지고 이게 나는 더 낫다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보고 싶은 시간들이 있어야 돼 응응 근데 아직도 뭐 내 부모의 굉장한 소중함들을 아이들이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언니가 엄마가 날개를 다루려고 하면은 나가서 그냥 몇조금을 벌던 뭐 헤어지셔도 상관이 없고 나가서 내 벌 거 벌고 엄마는 되게 큰 욕심이 있어서 그게 아니야 그냥 먹고 살고 이러면 되는 거고 재밌게 수다 떨 사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살면 되는 거고 응 그렇게 사실 살 수가 있는데 이건 갇혔다기 보다는 그냥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건 선택의 사항이지만 그냥 뭐 전용 전용하게 그냥 그냥 이대로도 좋다 하면은 그냥 가시는 거고 근데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엄마 쪽에서 뭐 이혼을 요구하거나 한다면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되게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번 나왔어요 응 제가 많이 엄청 싸우고 응 최근에도 이제 그럼 이제 아파트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응응 걔만 정리되면 헤어지자 막 이런 시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응응응 그럼 안 했으면 나도 너랑 지금 헤어지고 싶다 응 근데 진심은 아니에요 맞아 아빠 겁쟁이야 좀 어 그거 있어 그 말해 놓고 뒤에서 엄청 회하고 있었거든 괜히 말했다 어 그래 응 근데 엄마가 강력하게 얘기한다면은 이 사이는 응 뜯어질 수는 있는 사이가 맞아요 제가 말 남편이랑 헤어져도 나중에 뭐 후회하지 않겠죠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요 그게 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응응 가끔 누구 따라가서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언니가 아우 재밌는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이러는 거예요 응응응 그러면 그 하신 이 부부시는 다 하는 얘기가 응응 저 남편한테 진짜 잘하고 살아야 된대요 응응 남편 없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어 응 다른 집에서는 뭐 어떻게 보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는 견해론 우리 할머니가 보는 견해론은 아니야 그늘은 필요한 건 사실이야 그 그늘이라는 게 남편의 궁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아예 남편 없이 그 자리가 없이는 살 수는 없다 근데 적임자는 아니다 지금 남편은 적임자는 아니다 맞아요 응응 제가도 그렇게 느끼니까 응 궁금하신 거 그 이제 아이고 남편이야 뭐 응응응응응응응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응응응 원래는 둘 다 대학을 가야 돼요 응응응 근데 이제 큰애도 지금 안 가고 응 작은애도 안 갔어요 응 왜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응응응 뭐 어찌됐든 아이들이 그냥 남들아 하는 것처럼 탄탄대로로 이렇게 쭉 가기를 원하는데 응 작은애도 자기가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응 저희가 또 투자하니 투자도 많이 했고 응 응 뭐 외고 고등학교 간다 해서 보내서 응 거기도 다 보냈고 했어요 응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아빠가 돈 얘기하면서 틀어진 거예요 둘이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원래 이제 작은애가 똑똑하다 보니까 응응응 어릴 때부터 학원은 안 다녔어요 응응응응 둘 다 다 학원에 안 다니는 거예요 응응 그러다가 외고 고등학교 가니까 거기는 기본 2구고 3구고가 기본이잖아요 응응 얘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 너 아빠 내 뭐 영어랑 수학 학원은 끊어야 될 것 같다 응 그래서 끊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신랑은 왜 혼자서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의지하냐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둘이 그것 때문에 더 틀어지게 생겼어요 아 쫓았구나 쫓았어 그래서 얘가 그 뒤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학교에 대한 문을 응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엄마가 지금이라도 다 해줄게 그냥 해 이래도 응 안 먹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 응응응응 그래서 계속 지금 알바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얻으면 얻어줬지만 응 그래 그럼 네가 월세는 네가 내 응응응응 제가 안 내주거든요 응응응응응 시도 사러 봐야 되니까 응응응응응 근데 그거에 대한 멋도 없어 어때 그러면 나 너무 행복해 응응응 근데 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줄이 분명히 공부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지가 스스로 벌어서 공부를 물론 하겠지만 지금 상황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잘 됐을 때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이게 남편이 엄청 기대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을 해 놓고 왜냐면은 그런 쪽에 일을 갈고 있거든 나 꼭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목표가 이제 뚜렷해 그런 아이인데 잘 돼도 엄마는 엄마의 자리지만 이렇게까지 밖에 안 해줬어 그게 물론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 아이를 더 강하게끔 만들 수는 있으나 추후에 복수 아닌 복수라고 해야 되나? 뒤끝, 그거는 반드시 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 아이가 잘 돼도 그 뒤끝은 와요. 어떤 말 속에 뼈가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지금도 이렇게 뭐 해준다고 하면 아빠랑 영어인데 돈은 1도 안 쓴다고 해요. 마음이 앙금이 졌으니까 근데 그거 안 풀릴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인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풀릴까?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잘 걱정인 거고 얘가 이제 집에를 어쨌든 거의 안 오는데 한 번을 와도 꼭 아빠랑 싸워요. 이 말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이쁘게 안 하니까 꼭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왔다가도 엄마를 보러 왔다가도 후회해가지고 나 이제 다시는 안 와. 그리고 가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숙제는 남편이랑 저랑 헤어지는 거야. 다 큰 어른들인데 헤어지면 되는데 저 아이 작은 아이와 사이? 이거 추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는 게 몽둥이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게 똑 부러져 보이거든. 근데 거기에 데일밴드 붙인다고 그 나무가 다시 제대로 잘 붙을까요? 활용성이 있을까? 방법이 없죠. 아빠와 아이의 사이는 진짜 그래요. 그럼 개선이 안 될까요? 개선? 난 개선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아까도 무언가 복수 아닌 복수라고 뒤끝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지금도 성인이지만 자기가 잘 됐을 때 한 번 두고 보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있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 꼭 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사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몽둥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게 똑 부러져버린 사이이기 때문에 다시 복구하기는 힘들다. 라고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 둘째 아이의 고집도 보통이 아니고 그리고 둘째 아이 입장에서 아빠를 본다고 하면은 답답해. 근데 다 답답해요. 셋이 다. 답답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다시 뭐 갖다 붙이고 뭐하고 그냥 아무도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둬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단지 조금의 희망? 희망적인 사항을 얘기하자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악착같이 일을 물어가지고 공부 쪽으로 될 수는 있다. 무언가 내 한자리 제대로 찾을 수 있다. 라고 나오니 그거라도 보고 사셔야지 뭐. 그렇다면 그것도 다행이죠. Jo 인식이 테이블